봄이가 무슨 얘기 들어줄거야? 어 무슨 얘기 당나귀가 소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때 치장 가는 길이었다 그런 강이 나왔다 그런데 당나귀도 소금이 당나귀 등에 매고 있는 걸 물에 빠져도 말라버렸다 뭐가 말라버렸어? 소금이 소금이?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소금을 거기 집에서 바꿨어요 집에서 타서 뭘로? 슈퍼 가서 슈퍼 가서? 아니 말고 뭘로 바꿨어? 소금으로 소금으로 바꿨어요 우리야 오빠가 얘기해준 거 들려? 어 좋아? 그래가지고 소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말을 알아 그래가지고 강을 또 만났는데 이번에도 넘어졌어 이번에는 치즈가 아니라 그냥 이빨 놨다 이렇게 막 이빨 놨다 이빨 놨다 이빨 놨다 무거우니까 더 가벼워지고 싶어 넘어졌는데 더 무거워졌어 왜냐면 소금이 물을 먹잖아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갔어 끝 유리야 얘기 들었어? 오빠들이 얘기해주니까 좋지? 좋으면 네 해봐 네 알겠지? 네